1, 2, 3 하나, 둘, 셋 한 두 바퀴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서른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이브닝 에브리원! 벤쿠버의 미니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나 혼자 하면 안 되지 야, 다 마이크 풀어봐 다 같이 하는 거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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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베스킨라빈스 31 베스킨라빈스 31 오맨, 오맨 나와 짭시게 안 해? 베스킨라빈스 31 게임 발로란트 판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몇 달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쇼츠로 최근에 한 번 올리니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오늘 한 번 롱폼으로 가져왔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최소 한 발 최대 세 발 이렇게 쏠 수 있고 쏘고 옆 사람한테 넘기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벤달이 스물다섯 발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발 남은 사람이 장전을 하면 탈락입니다. 이제 Z부터 시작해서 Z가 세 발 쏘고 레이즈가 세 발 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쭉 쏘다가 네 발이 남았어요, 쿨로브에서. 쿨로브가 그러면 쏘발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 세 발 하나, 둘, 셋 쏘고 소바한테 주면 소바는 무조건 한 발을 쏴야 됩니다. 그리고 장전을 하면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상금 문상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미니게임에 참여를 해서 문상을 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더보기란에 디스코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 누르시면 다음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랜덤으로 줄게요. 하나, 둘, 셋, 얍! 세이제부터 시작! 좌우는 너가 선택해. 참고로 여러분들! 세 발 이상 쏘면 탈락이야. 간혹 네 발 쏘는 애도 있어. 일곱 발이 남았어요. 다섯 발 아직 몰라!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 아홉 발 잠깐만! 거의 다 지금 똥치를 타고 있는 레이즈 세이지 그리고 제트 개추 눌러라. 자, 한 발 여덟 발 남았죠? 다섯 발 남았나? 레이즈 제트 개추 끝났네. 레이즈 네. 찰락! 첫 번째 익생전 잔인하다. 한 발씩 쏘네. 뭘 좀 아는구만? 고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열다섯 발이야. 열 한 발 열 발 열 발 남았습니다. 제트 소바 불안하면 캣추! 하하하하 자, 여덟 발 남았어요. 자, 여기서 오메니에서 달렸어요. 자, 다섯 발 남았어요. 다섯 발 남았어요. 다섯 발! 자, 소바 클로브 캣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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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바 탈락. 아랫으로 가겠습니다. 볼. 스노볼 잘 굴리네. 두 발.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45발이죠? 하나, 둘, 셋. 한 두 바퀸도 올 수 있을 것 같아. 서른 일곱. 하나, 둘, 셋. 네발! 네발 남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네발 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서른 세발입니다. 스물 네발. 야, 잠깐만 생각을 해. 스물 네발이야. 스물 둘. 야, 너무 위험한데? 스물 하나. 간본다, 클로브에는 간본다. 자, 세이지 잘 생각해. 열 여섯 열. 오! 과감하게 세 발! 열 네발인가? 열 세 열. 아, 열 하나. 잠깐만 여기. 어? 네 발이냐? 야, 이거. 그냥 거저먹기 판인데. 와, 이렇게. 네 발 남았습니다. 네 발. 잠깐만, 네 발? 세 이브한테 달렸어. 오히려 한 발씩 사자 세이지한테도 보낼 수도 있고. 한 번에 사이퍼 보낼 수 있어. 야, 맘에 안 드는 놈 죽여. 한 발 싹고. 아! 사이퍼. 오, 뭐야. 내가 잘못 이겼나? 몇 발 남은 거야? 아, 세 발 남은 거야? 아, 뭐야. 세이지구나, 그러면. 팬텀으로 갈까? 열 한 발 남았어요. 열 한 발 잘 생각해, 오맨아. 바보. 아홉 발. 어? 너가 진짜 바본데? 넷. 두근두근. 하나. 두 발. 와, Z가 협력했네. 와. Z를 살려주네? 솔직히 Z 한 발 쏘고 잘 돌릴 수 있었는데, 이거? 프랜지.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이거 네 발씩 쏴준다. 시노볼 잘 굴려. 자, 열 발. 자, Z 과연 또 굴릴 수 있으지. 아홉 발. 아홉 발. 바보 오맨. 아, Z가 잘 하네. 어, 아닌가? 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한 발. 두 발. 재트를 죽겠어. 재트를 죽였어. 아, 이거 오맨이 죽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총수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협력이었어.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은 베팅이 한번 해봐. 누가 이길 것 같아? 사이퍼가 맞네. 사이퍼가! 아니, 치즈 됑 유튜브 두 다 사이퍼가 맞는데? 마지막 총은 공평하게 다시 벤달로 가 있게, 그럼. 스물다섯 발. 하나, 둘, 셋. 어? 누가 멎었어? 오! 사이포! 자, 21발 남았어요. 지금 서로 약간 간보고 있어. 하나, 둘, 셋. 자, 서로 신중해! 이제 잠깐 계산이 잘 되지 않나? 14. 오, 오맨 12! 11! 와, 고민이야. 야, 11, 10! 자, 오맨 선택은? 자, 7발 남았습니다! 자, 사이포! 자, 6발. 나 어떻게 진짜 몰라? 6발. 모든 배팅을 다 무시하고 고독한 오맨이 승리! 하지만 우리 벤쿠버 미니게임 알잖아, 얘들아. 다들 외쳐! 뭐라고? 연습! 게임! 자, 부활하실게요. 이번에는 스팅어 안 했구나. 기대한다, 이거 연사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오맨이 자세가 오맨부터 시작하자. 시작! 자, 18발. 하나. 오, 10발 남았습니다. 6발. 자, 잠깐만, 잠깐만, 4발! 오맨이냐, 레이즈냐. 세이지, 아까 기억해. 누가 돼 죽었어? 기억해내. 누가 널 죽였어? 아, 3발 남은 거야? 아, 뭐야. 레이즈구나, 그러면. 오맨이! 오맨, 우승 후보 아니었어? 우리 한 번 숨기는 걸로 한 번 해볼까? 자, 갑시다. 사이퍼. 와, 사이퍼는 지금부터 약간 스노머를 걸리고 있어. 와... 스물... 아홉? 자, 생각 잘해, 휘인은? 네 앞에 지금 일곱 명 있어.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자, 여섯. 자, 사이퍼의 선택은? 그렇지. 여기서 세 발 사야 돼. 열 줄. 열 발. 과연... 여덟 발 남았거든? 지금 불안한 레이즈, 사이퍼, 체이버, 개추. 어, 여섯 발. 여섯 발. 여섯 발? 우와, 넘겼어. 한 발 넘겼어. 과연 누구냐? 사이퍼냐? 체이버냐? 누구한테 주지? 자, 여기서 나는 노래 한 소절 부를 수 있다. 마이크 풀고 해봐. 다 외면하네. 외면해. 제트 할 수 있어? 제트, 제트 해보자.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지, 바보들아. 아, 노력 점수. 오, 이번에 반대로. 잘 생각해. 오케이. 세이벌 씨, 화끈하게. 근데 너까지 요기했는데? 아홉 발. 제트, 페이드, 개추. 야, 너 페이드. 너, 이거 너가 굴린 거야. 너가 굴린 거야. 세이벌 도망. 잘 가세요. 레이즈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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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홉 발. 야, 잘 생각해. 자, 여섯 발.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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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이즈, 레이즈. 야, 야. 레이즈냐, 체인버냐. 야, 너네 그래도 오랫동안 옆에 보지 않았어? 레이즈. 두. 오. 넘겼어. 오, 체인버까지 살았어. 잠깐만, 소발. 지금 몇 발이야? 잠깐만. 한 발이야? 한 발이었어? 가디언 했나? 안 했어? 한 발, 두 발, 세 발. 오, 과감하게. 세 발. 여덟 발하고 왔어요. 벌써 여덟 발. 세이지한테 사실상 걸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오, 네 발. 소바냐, 클로브냐. 사실 제트까지 갈 수도 있어. 일단 레이즈 선택은 한 발, 두 발. 아, 이러면 클로브 지금 수시도 보내고 있어, 소바한테. 지금 수시도 보내고 있어. 오, 저기로 그랬어. 너도 수시도 보냈어야지. 세이지, 시, 시, 시작. 열, 둘. 열 발 남았어요, 제가 생각해.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한 발 더. 욕심불이다, 지금. 자, 여섯 발 남았습니다. 소바야, 너 고민 잘해야 돼, 이거. 너까지도 올 수 있어. 한 발. 세 발. 아, 끝났네. 잘 가세요. 얘들아, 이번에는 미안해, 나도 참석할 거야. 가보자. 난 하나. 어, 네 발 쐈어? 야, 내가 이기면 우승자 없다. 잠깐만. 너 이거 어떡하지? 어, 잠깐만. 굴레농 가동. 아, 내가 쐈어. 내가 쐈어. 내가 쐈어. 야. 어, 야, 소바야. 벤쿠버 센스, 너 저쪽 가봐. 자, 쏠게. 소바 승리. 아, 사실 원래. 클럽을 탈락할 때부터. 소바가 우승하긴 했어. 그러면. 소바가 우승을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주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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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